안녕하세요 까망피리입니다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초기 영상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편집과 준비에 서툴렀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설명에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구요 또 자막도 없었잖아요 거기다 어색한 저의 표정과 말투까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까망피리의 흑역사는 지우고 뮤직포레스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과 더불어서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클라리넷 레슨 개정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뇌새김 하신다는 생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그리고 현재 자막이 없는 영상들을 위주로 만들어 나갈거에요 자막이 있는 영상들은 다시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개정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 새로운 내용들도 또 추가가 될 거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첫 시간은 리드의 결착 즉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클라리넷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조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클라리넷과 주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리드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다면 호흡이 답답해지거나 또는 듣기 불편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삑살이라고 하는 스퀵 대잔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연주하는 공연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이 리드를 조립하는 일입니다 한 작품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많을 때는 여러가지의 조합으로 클라리넷 엑소폰이요 4대 이상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요 여러 대 악기에 리드를 조립하는 시간이 길게는 20분 이상 걸릴 때도 많아요 클라리넷의 소리나 음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만큼 리드 조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리드를 맞게 끼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확인해보면 잘못되어 있거나 리드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조립이 잘 안되는 날도 있어요 뮤지컬 연주라는 직업 특성상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연주를 하다 보니까요 제 시력도 많이 나빠지고 눈이 침침한 날도 있어서 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집중을 해서 리드를 조립하지만 막상 연주를 시작한 후에 호흡이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삑사리가 날 것 같이 아슬아슬한 쎄한 느낌이 들어서 리드를 다시 체크를 하면 어김없이 잘못 조립되어 있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리드의 조립이 클라리넷 연주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합니다 클라리넷을 시작하신지 좀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리드는 소리가 쉽게 나고 어떤 리드는 체감이 두꺼워서 불기 힘든 리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잘 나는 리드를 선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드의 편차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현재 레제르 유럽현 시그니처라는 플라스틱 합성 리드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대로 만든 나무 리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우리가 나무의 나이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무 결이 똑같은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갈대로 만든 리드도 역시나 각각의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똑같은 수치와 두께로 생산이 되었어도 소리의 질감과 호흡이 나가는 느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합성 리드를 사용하는 이유도 그 편차가 갈 때보다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두꺼운 체감의 리드는 본래 조립하시던 위치보다 살짝 내려서 리드를 조립하면 조금 수월하게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얇은 체감의 리드는 또 살짝 올려서 조립하면 두꺼운 안쪽 부분이 떨리게 되면서 소리도 호흡도 두터워진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리드를 조립하는 기준 없이 미세하게라도 리드의 위치가 바뀐다면 좋은 리드도 나쁜 리드가 될 수가 있고 나쁜 리드도 좋은 리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를 항상 똑같은 자리에 조립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리드를 판단하고 선별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리드는 한 번 사용 후에 수분이 마르면서 성질이 미세하게 바뀌게 되는데 리드를 조립하는 위치까지 바뀌면 더더욱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면 클라린의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조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리드를 마우스피스보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 내려서 조립하라는 설명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끝을 옆에서 보고요 리드와 피스 끝의 높이를 똑같이 맞추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우스피스 뒷면에 중앙에 리드를 맞춘 다음에요 마우스피스에 파여있는 홈 또는 리드가 깎여있는 부분을 조립의 윗부분에 맞춰서 조립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한 번에 리드를 완벽하게 조립하기는 거의 어렵고요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정면과 측면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체크하시면서 제대로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리드를 조립하는 방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클라리넷 연주자마다 조립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 문제는 프로 연주자들의 경우 매번 거의 동일한 위치에 리드를 조립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 리드를 끼우는 위치가 매번 바뀌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마추어분들의 머리카락 한 올 두께는 매일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리드를 끼우는 편차가 심하다 라는 뜻이겠죠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마추어분들이 항상 똑같은 위치에 리드를 조립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 설명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스타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클라리넷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혼자 연습할 때는 소리가 잘 안 나서 짜증이 나는데 레슨을 오면 소리가 잘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리드 조립이 아직 서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레슨을 오시면 제가 리드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끼워드리니까 저와 함께 할 때는 소리가 잘 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부터는 리드를 조립하시는 것에 더욱 신경 쓰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연습해보세요